수영장에 감염이 신용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돼서 증상이 발현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 옆에 우연히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기침을 하는 순간에 공기를 들여 마셔가지고 감염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럴 가능성을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고요.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이 사람들이 와서 수영장이나 이런 데를 썼을 때 그 수영장 물이 대부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염소로 소독이 돼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바이러스가 거의 즉시 사멸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